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쉬운 패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좋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 like to, I like to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취미나 평소에 즐겨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My hobby is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어 나 평소에 뭐해? 나 그거 하는 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제 취미는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 안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like to를 사용해서 내 취미나 평소에 주로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문장 만들면서 이거 여러분의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평소에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I like to watch movies watch movie 하면 영화를 보다거든요 그래서 여러 편 막 이런 거 본다고 하면 뒤에 S 붙여서 watch movi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movie 이게 영화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다라고 활용할 기회가 더 많겠죠 이 전체적인 느낌 watch movies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watch movies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취미를 물어보거나 요즘 뭐해? 너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I like to까지 딱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 저도 요즘 요리를 가끔씩 한번 하곤 하는데요 밖에 나가서 먹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cook 하면 요리를 하다 입니다 너무 한국어처럼 cook 라고 하는 것보다 cook 끝에는 짧게 살짝 이 성대 떨지 않고 크 사운드만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cook 가 아니고 cook cook 고개를 살짝 움직이면서 멜로디 타 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이렇게 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전 주말에 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라고 어떤 시간까지 덧붙여 줬습니다 뭐 산에 가는 걸 좋아한다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난 주말에 주말마다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영어로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더 해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일단 내가 좋아한다 뭐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를 얘기해야 되니까 I like to 이거는 바뀌지 않고 계속 계속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동사 자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동사 산에 간다라는 걸 제일 뒤에 뭐 좋아합니다 산에 갑니다 이걸 제일 뒤에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like to 다음에 이 등산을 가다 go hiking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원래 우리가 산에 간다는 것은 climb mountain climb mountain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전문적인 등산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좀 힘든 등산을 얘기하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갈 거예요 그냥 관악산을 잠깐 오르거나 그냥 동네 뒷산에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가벼운 복장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go hiking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장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like to go hiking 저는 가볍게 등산하는 걸 즐겨요 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 on weekends 이렇게 했는데요 맨 끝에 S 없이 on weekend 라고 하면 이건 주말이 됩니다 그냥 weekend가 아니고 오늘 같이 붙여서 하는 거 통째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전치사 표현들은 떨어뜨리지 말고 함께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라면 Sunday가 아니고 on Sunday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weekend 다음에 S를 붙인다면 약간 복수의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이 아니고 주말마다 정도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on weekends 저는 주말마다 산에 가는 걸 즐깁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한 번 더요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주말마다 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기차로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 기차 여행을 평소에 즐겨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걸 좋아해서 가끔씩 가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좋아한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한다면 I like to travel by train I like to 다음에 그 다음 동사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사, travel, 여행하다, travel 입을 모은 상태에서 travel 이렇게 하면 좀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train이 아니고 by train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보통 방법이나 수단을 얘기할 때 by를 많이 사용하는데 교통편을 얘기할 때는 b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y train 하면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기도 입을 모아주시면 되겠죠 train 그리고 기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비행기라고 하면 by airplane 버스라고 하면 by bus 그리고 기차 여행 by train 지하철 여행 by subway 뭐 택시를 탄다 라고 하면 by taxi 여러분이 하시는 교통수단을 by 뒤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뭐뭐를 타고 라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 타고 하는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I like to travel by train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I like to travel by train 한 번 더요 I like to travel by train 같이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저랑 같이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요 이거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I like to travel by train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패턴인데요 나는 그냥 뒹굴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심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안 내면 I like to chill out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라면 이것도 휴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니겠죠 이렇게 가볍게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뒹굴거리고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영어로 chill out chill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like to chill out 뭐 집에서 뭐 딱히 뭐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냥 별거 막 엄청 만들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 라고 하면 chill out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 뭐라고요 I like to chill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섯 개 해봤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게 있으면 여기 붙여주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스피킹 팁을 드리자면 아마 I like to 말고 I like watching movies 이와 같이 like 다음에 ing 붙는 형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뭐 투부 정사 그리고 뭐 동사 플러스 ing 형태 두 가지를 엄격하게 뭐 엄격하다고 하긴 그렇고요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try to 라고 하면 노력하는 거예요 I try to study english 나 영웅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I try studying english 이렇게 try 다음에 ing 형태가 붙으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 그냥 영웅부 한번 해보려고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지만 그런 것도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 like to 그 다음에 like ing 이거는 의미가 같으니까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watching movies 어느 것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 입에 맞는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복습 한번 해보겠는데요 주변에 누가 나에게 너 요즘 뭐 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감정을 담아서 1번부터 두 번씩 해볼게요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I like to watch movies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cook 저는 주말에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나는 기차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travel by train 나는 뒹굴거리는 것을 좋아해요 I like to chill out I like to chill ou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복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에 완벽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해 주시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볼게요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사실은 대화를 할 때 공통되는 주제가 없으면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바로 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쭉쭉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끌어갈 수 있겠죠 요리하는 법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혹은 좋은 사이트 알려줄래요? 아니면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해볼게요 처음에 이 질문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What do you like to do? I like to do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이걸 질문 바꾸면 Do you like to do? 거기다 what을 붙여줘야겠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보통 물어보니까 What do you like to do? 한 번 더 해볼게요 What do you like to do? 당신은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취미를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I like to cook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to cook 마지막으로 Can you teach me? Can you는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 특히 여행 갔을 때 Can you를 사용하면 웬만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뭐 이것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것 좀 주시겠어요? 계산해 주시겠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Can you teach me? 나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how to를 사용하는 뭐뭐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등장하거든요 뭐 공부하는 방법 how to study 요리하는 방법 how to cook 그 다음에 가는 방법 how to go 다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줄래요? 라고 했으니까 Can you teach me? how to cook?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I like to cook, cook 뿐만 아니라 앞뒤에 있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 드리겠는데요 외출하는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면 영어로 쭉 할 수 있겠죠 퀴즈니까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밖에 나가다 라고 하면 가다에 go 바깥으로에 out 붙이면 go out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에 넣어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짜자작 적어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배운 표현 여러 가지 활용하고 싶다면 오늘 배웠던 패턴에 아는 덩어리 표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공부를 한다 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요 study english 그러면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 문장 하나 완성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